철도 안전투자 실적 안전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레트로, 서울 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등 연간 여객 수송위원이 1억 명 넘는 6개 주요 철도 운영자 및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현황, 시설미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등 총 23개 항목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6개 기간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투자 실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투자 규모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SD뉴스 배종환입니다. KSD뉴스 배종환입니다.